자외선 지수가 점점 높아지면서 피부에도 비상이 걸렸죠. 검버섯, 기미, 주근깨와 같은 색소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가운데 특히 백반증을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. 백반증, 어떤 질환인지 또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. 의정부 일지대학교 병원 피복과 박경찬 교수와 연결돼 있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검버섯이나 기미, 주근깨는 좀 익숙한데 백반증은 상대적으로 좀 생소하거든요. 어떤 질환입니까? 네, 백반증은 피부색을 만드는 멜라닌 세포가 파괴돼서 나타난 질환이고요. 주변에 둘러보시면 피부가 하얗게 탈색된 분들을 간혹 보실 수 있을 텐데요. 생각보다는 비교적 흔한 질환이고 국내만 해도 한 30만 명 정도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. 특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로 보면요. 자외선 노출이 많은 여름에 특히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네, 이런 피부질환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 지장도 많이 주기 때문에 좀 고민이 클 것 같은데요. 말씀해 주신 백반증 역시 다른 질환들처럼 고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. 어떻습니까? 네, 많은 피부질환이 가렵죠. 그런데 백반증은 사실 그런 것도 없고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지만 얼굴이라든가 손등에 나타나면 미용적으로 많은 문제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삶의 질이 아주 나빠지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백대한 백반증학회에서 주사했는데요. 약 50% 환자가 우울증을 갖고 있고요. 역시 한 45% 정도 되는 환자가 사회생활에도 지장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들이 또 백반증은 불치병이라고 오해해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 또 가렵지도 않으니까 그냥 놔두다 보니까 계속 나빠지는 경우도 많아서 많이 좀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봅니다. 병원을 찾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속 내원해서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하게 된다면 완치는 가능한 겁니까? 네, 뭐 일부 예외에서는 완치도 가능합니다. 그렇지만 백반증은 초기 진단이 매우 중요한데요. 왜냐하면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백반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커지고요. 한 번 커지면 사실 완치될 확률이 점점 줄어들거든요. 예방이 중요하고 아무래도 범위가 적을 때 치료해야 완치가 쉽습니다. 그래서 피부색이 탈색이 된다면 빨리 작을 때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완치가 좀 어렵기 때문에 초기 진단 또 예방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. 평소에 좀 어떤 식으로 생활하면서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? 네, 한 번 진행되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지금 말씀드렸는데요. 병원에 오시면 이제 뭐 먹는 약, 바르는 약 뭐 이런 걸로 치료하면 되게 진행은 단기적으로 막아줄 수 있거든요. 또 자외선 치료 등으로 피부색도 회복시킬 수 있고.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생활관리와 좋은 습관을 길러서 예방을 해주는 건데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채소를 좀 골고루 다양하게 드시고 항산화 비타민 드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뭐 비타민C 같은 게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한 가지 성물을 과다 섭취하시는 분이 있거든요. 이런 오히려 나빠지는 예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은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.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발병 원인으로 중요하고요. 특히 담배와 같이 선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습관은 정말 나쁘거든요. 당당한 그만둬야 됩니다. 또 제가 환자를 보다 보면 때를 민다거나 염색을 하면 몸통이나 얼굴, 목 또는 해당 부위에 백반식이 생기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을 주는 외부 요인을 철저하게 없애주는 게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 피부과 박경찬 교수였습니다.